옷을 살 때 나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일일이 입어보기 좀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요.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아바타에 입혀보고 온 웹시를 평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컴퓨터를 이용해 디자인한 옷을 입은 모델이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컴퓨터 화면상의 옷은 디자인 패턴과 봉제까지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할 만큼 생생하게 재현됩니다. 서울대 고형석 교수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40여 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의류 디자인의 전 과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내에서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 기술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의상 제작에 사용됐습니다. 우리나라의 영화 중천 그리고 미국의 슈렉3, 슈렉4의 영화 제작에 사용됐습니다. 이 같은 디지털 의류 제작 기술과 가상 패션쇼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YTN 박병한입니다.